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비어유니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게임 주네요? 모빌익스 갖고 계십니다 모빌익스 매수하신 가격 먼저 보겠습니다 12,250원 3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가격이 현재 주가와 거의 비슷해요 오늘 종가가 1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모빌익스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최근에도 거의 바닥 구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한번 제대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까 기대감이 잘 주가의 방향이 되질 않네요 최근에도 좀 오르나 싶더니 다시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또 만원 딴 9,900원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갈까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모빌익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빌익스입니다 12,250원에 30% 지금 가격과 큰 차이 없는데 다시 또 쭉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잘 모르고 안 하는 게 게임주예요 왜냐하면 나는 휴대폰도 전화만 해요 이거 조금만 보다가 컴퓨터 보면 화면이 안 보여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게임주 잘은 모르지만 우리 재무제표 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 가도록 할게요 먼저 매출액 봤더니 어머 나름대로 조금씩 늘어나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그냥 100억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나쁘지 않네 작은 부채 한번 보니까 어머 부채가 없어요 그리고 유보율 봤더니 짱짱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망할 것 같지 않네 그러면 골딩도 가능하겠네 이렇게 좀 보고 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수급 봤더니 모비릭스 기타법인 누가 좀 파래 사모펀드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좀 안 파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투신이 조금 사주고 있어요 투신 사주고 있고 얘는 보면 어때요? 개인하고 개인이 주도하네 어차피 또 상장된 종목이 이렇게 또 잘 모르는 종목들은 우리 또 개인들이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튼 투신 이거 왜 사지? 초점이 돼서 사나? 한번 흐름 볼게요 일단 얘 흐름 봤더니 올라갔다가 지금의 이러한 하락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건 이 61위평선 이거를 얘가 깨고 내려간 게 언제예요? 어제 그제 3일 이제는 여기서 깼단 말이에요 1, 2, 3 내일 61위평선 올라타버리면 이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다시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올라가주면 다시 정배열로 그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흐름 중요하고요 이런 차트에서 이런 차트에서 이거는 단타 기법인데 단타 기법인데 얘가 오늘 끝난 게 12,000원이죠 그런데 61위평선이 얼마예요? 12,200원이야 그러면 결국 내일 얘가 12,100원 12,150원 이렇게 61위평선을 갭떠서 가버리잖아요 갭떠어 여기 61위평선이야 갭떠어 놓고 살짝 얘가 61을 터치하는 척 하면서 별로 거래 없이 다시 시가치고 올라가게 되면 얘는 일단 올라갑니다 아무리 못 가도 이 21위평선까지 가고요 기분 좋으면 또 이렇게 풍 쏘는 모양새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61위평선 밑에 있는데 61위평선을 그냥 갭으로 떠서 올라가버리면 그런 애들은 60위에 있는 매물 내가 다 걷어낼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쏘는 모양새가 나와요 그게 또 우리가 단타할 때 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얘가 그냥 스물스물 올려버리면 살짝 개팔았겠다가 또 스물스물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얘는 여기를 치고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13,150원이죠 여기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가 있어요 그럼 얘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한 방에 얘는 이런 애들은 또 한 방에 풍풍 쏴줘요 풍풍 쏴주기 때문에 훅 치고 18,000원까지 갔다가 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질질질질 거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지금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2, 3일 안에 한번 윗단으로 딱 올려놓으면 윗단으로 올려놓으면 이런 장대 양보 거의 상한가 나왔네요 이런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은 일단 차트상 만들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보시면 결국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무지하게 뺐어요 몇 퍼센트 뺐나 한번 보면 고점에서 55% 빼버렸어요 55% 빼버리고 지금의 위치는 고점 대비 저점 딱 꺼버리면 딱 꺼버리면 오잉 얘가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15,800원이네 일단 여기까지는 얘가 흐름상 충분히 한번 나옵니다 왜? 이 바닥에서 얘가 이 사인이 한번 나오고 이거는 한 달 이상 죽였는데 이거 안 깨잖아요 그럼 이거 의도적으로 거래 없이 죽인 거기 때문에 다시 가요 신경질 나게 만드는 거지 이 종목 그래놓고 가게 됩니다 내 들어서 이 종목 안에 다른 거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지금 유도시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가는 15,800원 2차 목표가는 1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빌익스까지 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